네 마지막 룩에 도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이사님 그리고 하림 아나운서님 오셨습니다. 네 9월도 벌써 한 주가 지나갔어요. 되게 시간 빠르지 않나요? 시간 빠르다는 건 나이 든 사람들한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저희가 웃고 있긴 하지만 요즘 시장에 주도주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이영훈 이사님께 중요한 질문들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주도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두 가지 큰 축이 반도체와 2차 전지였는데 이 두 쪽이 모두 다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반도체 이야기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간밤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원인부터 여쭤볼게요. 원인이 좀 몇 개가 있었는데요. 우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애플에 대해서 중국 공무원은 물론이고 구경기업체 직원들도 사용하지 못하게 출근할 때 못 가지고 나오게 한다. 이게 애플의 어떤 판매 노이즈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애플 쪽으로 들어가는 퀄컴 같은 주식은 7% 가까이 빠지고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좀 빠진 게 있고요. 또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화웨이 제품에 들어가 있다. 하이닉스 제품이 그게 이제 기사가 됐는데 실제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판매 금지된 제품이 들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조사를 들어가게 되니까 이 역시도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7나노 제품을 만들었다고 또 중국이 대대적으로 좀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몇 번을 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DV 장비로 7나노를 만들었다는 거는 거의 이런 표현하면 노가다를 엄청나게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떠들어 대다 보니까 그러면 장비에 대한 규제가 또 강화될 수도 있다. 그럼 장비 관련된 주식들도 우리 것도 못 팔게 막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겹쳐가지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지고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직격탄이죠. 일단 발견됐다 이 사실. 하이닉스는 판 적이 없지만 발견됐다 하니까 일단은 겁먹고 파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또 엔비디아 주가가 또 어저께 빠졌잖아요. 그렇죠. 1% 정도 빠졌죠. 젠슨왕이 집은 자유 보유 집은 86%인데 그중에 0.04%, 2만 9,668주. 그거 팔았다고 주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오너들이 팔면 아, 이제 고점이야. 이런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빠지다 보니까 엔비디아 하면 AI칩인데 그럼 AI칩의 곁다리로 붙어있는 게 HBM인데 그것도 또 직격탄을 맞게 되니까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받은 거죠. 맞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두 종목 모두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엔비디아 향후 흐름에 따라서 좀 국내 이런 관련주들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지금 AI, 생성형 AI와 관련돼가지고는 투자가 끝난 단계가 아니고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고점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도 올해 대비해서 자기네들이 칩을 4배 정도는 더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되는 한 주가는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첫 번째. 그럼 엔비디아가 주가가 크게 안 밀린다고 하면 그쪽과 관련돼 있는 주식들은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될 거는 최근에 엔비디아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SK하이닉스였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기사로 나왔던 게 삼성도 퀄테스트를 통과하고 납품할 거고 거기에다가 HBM만 넘기는 게 아니고 토탈 패키징을 해가지고 납품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사들이나 리포트를 보면 내년에 삼성이 HBM 시장에서 거의 48%, 50% 가까운 숫자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대충 한 90% 정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48%고 하이닉스가 올해만큼 차지하면 98%거든요. 그럼 마이크로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걔들도 지금 확장하겠다고 하고. 그 얘기는 하이닉스의 비중이 물론 매출이 늘겠죠. 전체 시장이 커지니까 조금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 삼성 향보다는 하이닉스 향 주식들은 밑에서 올라온 폭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탄력은 물론 여태까지 주도주였기 때문에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 조금 둔해질 여지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NPD의 성장성이 아직은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주의 흐름은 앞으로도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국내 증시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IPO의 큰 이슈라면 라스닥의 IPO 최대 라고 불리는 ARM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좀 부진한 반도체 업황에 ARM의 상장이 훈풍을 불러올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 업황의 훈풍을 불러올 것 같지는 않고요. 업황의 훈풍은 비전 프로가 불러올까요? 업황의 훈풍은 사실은 많이 사용하는 기기가 출현이 됐을 경우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 디바이스가 출현을 해서 그게 시장에서 어필이 되면서 반향을 일으킬 때 생기는 거고 그거에서는 메모리 측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말씀하신 비전 프로 그거에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고 AR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이 아주 뜨거운 시장은 지금 현재 아니잖아요. 많이 올라와서 깔닥깔닥거리면서 살짝 지금 겁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밑을 보니까 되게 깊어 보이고 위로 올라가려니까 금리라든지 주변 환경이 좀 발목을 잡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수급적인 이스로 일단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지금 상장이 되게 되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범위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52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작은 물량은 아니잖아요. 물론 시장을 흔들 정도의 물량은 아니에요. 520억 달러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 물량이 만약에 상장이 되면 거꾸로 보면 이쪽에서 어떤 성장의 그림이다 아니면 시장의 호황의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기존의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수급을 잡아먹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얘기했을 때 시장이 밑에서 한참 뜨겁게 올라갈 때 상장할 때는 웬만한 거 상장돼서 그냥 같이 더불어 올라가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게 장이 좀 애매해서 깔닥깔닥거리고 있는데 작년 연초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되고 나서 100초짜리 상장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맞았죠. 이런 부담이 나올 수도 있죠. 물론 규모 자체가 미국 나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에는 아주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냥 긍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수급 이슈에 따라서 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상장전 이슈로 또 애플하고 2040년까지 장기 계약 체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좀 어떤 거예요? 앞 말씀이신가요? 원래 암이 갖고 있는 기술 자체가 지금 거의 독점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장기 계약이라고 하는 건 암만 가지고 암의 설계 기술을 이용을 하는 데는 대부분 다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암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이 되는 시점에서 싸게 상장이 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암 역시도 이게 기업이 성장을 하려고 하면 반도체의 업황이 살아나야 되고 살아나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지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그쪽도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그만큼 좋아져야 되는 그림이 나왔을 때 같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뒤에 애플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도 결국은 업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을 좀 봐가면서 그때 맞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 말고 또 2차 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2차 전지주들도 일제히 좀 약세를 보이면서 특히 이 대장주죠. 에코프로 그룹 주들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무서운 질문이긴 한데요. 에코프로 그룹 주들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에코프로 하면 8월 말에 MSCI 편입이 되면서 1조 4천억 정도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다. 그럼 그 수금만 가지고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한 가지 찧집이 했었던 게 7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저 물량 저거 갖고 있던 거 그대로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시점에서 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엎은 것 같고 또 거기에서 공매도가 갑자기 7천억에서 1조 7천억으로 1조 원 가까이가 한꺼번에 늘어났단 말이에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살짝은 이탈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수급이 약간 분산되는 느낌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업황을 놓고 얘기하면 2차전지 섹터 업황이 지금 3분기가 올해 가장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부 양극재 업체는 이익이 적자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3분기 이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업황은 3분기 저점으로 해서 4분기부터 돌아서는 그림을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3분기를 놓고 보면 3분기라고 하면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달이 안 남았잖아요. 9월 말까지가 3분기잖아요. 일단 첫 번째 그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공매도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과다할 때 항상 보면 주가는 빠졌었어요. 네, 맞아요.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으면 어떤 모멘텀이 생기거나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경우 그 공매도 자금도 결국은 매수로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가 많다는 게 지금 주가 자체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또 어떤 쇼스키즈 상황이나 쇼커버 상황이 급하게 나오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은 숫자로 안 나올 거고 사실 그걸 믿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고 당장에는. 두 번째는 10월 넘어가면서 보면 양도세 이슈가 나오면서 대주주 10억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 물건을 정리할 거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살짝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수급을 보면 어쨌든 MSCI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한 방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럼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액티브 자금은 팔았다 샀다를 할 수 있지만 패시브 자금은 말 그대로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 그냥 가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주식을 사면 살수록 유통 물량은 줄죠. 두 번째 FTSE 지수 편입도 지금 확정이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18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쪽 관련돼서 매수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 3분기 바닥 수급은 좀 복잡해지는데 9월 18일 이후로 넘어가면서 어쨌든 그쪽에서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 하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연 고점은 이미 나왔다. 지난번 쇼스키즈 나왔을 때 급등했었던 자리가 연 고점인데 그럼 저점, 박스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박스건의 그 저점은 결국은 처음에 쇼스키즈 내지는 쇼커버가 들어오기 직전에 있었던 가격대 정도 아니겠느냐.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공방전이 있는데 그걸로 아마 보게 되면 그것보다 약간 미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주가는 올해는 연말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점은 100만 원은 살짝 밑에 있는 선 어느 수점인 것 같고 고점은 150만 원대였나 156만 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그 레인지에서 좀 연말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에 대한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2차 전지, 배터리 하면 중요한 게 또 핵심 광물의 가격일 것 같습니다. 가격 흐름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가격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원자재 가격 예측은요. 그쪽 애널도 잘 못해요. 저한테 이걸 하시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어렵죠. 괴롭히는 거거든요. 죄송하네요. 그런데 그냥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탄산 리튬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중국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거의 제조원가 수준, 생산원가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그럼 보통 생산원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굳이 만들까요? 안 만들잖아요. 감산을 하잖아요, 보통.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손해보면서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도 바닷건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돌아서는 시점이 언젤까 하면은 결국은 양극재 수요, 배터리 수요가 늘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일정상으로는 GM이나 포드나 4분기부터 신차 출시를 본격화하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반응이 괜찮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시점은 어쩌면 4분기 후반, 내년 1분기부터는 이쪽도 좀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니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양극재 쪽에서 리튬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리튬만 쳐다보고 있지만 니켈도 한 20% 정도 비중은 되거든요. 니켈 가격도 올라오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놓고 정리를 해서 보면은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바닷건에서 돌아서는 시점을 좀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 하니까 이 이야기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중국의 CATL이 LG엔솔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맹추격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비중국 시장에서 K배터리의 글로벌한 입지, 위치를 앞으로도 공고히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위협을 받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훨씬 클 겁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는 일단 중국의 배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IRA를 우회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죠. 현재까지 그 말만 있었잖아요. 포드 쪽으로 해가지고 CATL이 기술 이전 방식으로 한다는 거 아직 결정 안 났어요. 그리고 그걸 현재 지금 공화당에서 막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거 외에 테슬라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배터리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찍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배터리를 갖다가 설계를 해가지고 런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있어요. 3년은 3년? 5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걔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공장 짓고 뭐하고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럼 노이즈가 이게 금방 꺼져가지고 그 중국 배터리를 갖다가 미국에서 진출을 허용해준다. 그러면 IRA법 자체를 만든 취지학은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첨단 기술과 관련된 거를 갖다가 중국에게 약간 뒤처진 부분을 갖다가 동맹들과 규합을 해가지고 극복을 하고 앞서 나가겠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반도체, 이사전지 이런 쪽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중국 배터리가 미국 진출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할 거다. LFP 배터리 얘기하는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준비되어 있고 ESS 향으로 해서 아마 미국으로 계약이 엘젠솔 같은 경우는 이미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일본, 유럽계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TL이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 비중국 배터리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CATL의 주력이 LFP가 아니고 NCM 예율이에요. 그런데 다들 LFP로 생각을 하는데 주력은 NCM, 622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양으로 얘기하면 약간 하이니켈 쪽이 아닌 중저가 리케일 쪽인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테슬라,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이런 쪽으로 해서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LFP도 판매를 할 테니까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LFP 굴러다니는 데는 기온의 변화나 이런 게 크지 않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은 NCM도 결국은 최대한 기술적으로 극복이 된 앞서 있는 하이니켈 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자체는 추세적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주도주에 대한 대응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반도체나 2차전지나 이것 두 섹터가 저는 상당히 막혀 있다고 봐요, 올해는. 지난번에 반도체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빅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상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9월에 나오는 것처럼 AI가 됐던 이런 쪽의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추세를 지금 당분간은 좀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후에 좀 조선주 같은 쪽은 어떤가요? 조선주는 지금 실적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수주 잘 되는 거 알고 있고 앞으로 조회질 거 알고 있는데 그럼 숫자가 실적이 3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하니 3분기에 진짜 좋아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퀘스천을 갖고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좋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실적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먼저 퇴근해 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